배성재가 최고지 오빠 이게 뭐야 이 마무리를 배성재의 최소 따리라리라리라랑 응? 맞아 우리 오빠는 안젤리나한테만 친절하구나 응? 가서 춤도 추고 춤추였어? 아니 아니 여기 있을 때 춤추고 아니 지금 이거에 춤을 추란 얘기야? 주임새도 넣어주고 오빠 근데 그 팬미팅 갔을 때 피곤했어? 응 아 그랬구나 아니 사진을 봤는데 너무 오빠가 부어있는 거야 그래서 밤새고 갔나? 그렇게 생각했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배성재고요 안단이의 한국친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눈이 잘 안 보인다 피곤했구나 아 매긴거죠 지금? 아니 아 매기는거 해투 왔다 오더니 매기는게 아니야 월클로 매기네요 왜 이렇게 입고 가지 옷이 맘에 안들었다 아니 뭔가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가면 되는데 뭔가 뭔가 멋부렸지 오빠 무슨 멋을 부려 맨날 입가고 멋부렸어 멋부렸어 이야 이 해투 스타일 저격이 업그레이드였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처럼 입으면 되는데 TV 예능물을 먹고 난 이 매김 내가 혼자 되게 안타까웠어 토크 매기기 아니라니까 고급지네 나 진짜 되게 안타까워가지고 이야 물면 안 놓는 것도 해투식 아닙니까? 나 진짜 그런 거 아니라 지금 어디 이렇게 이거 되게 예쁘잖아 린넨 셔츠 같은 거 차라리 이런 걸 입고 가지 그게 오빠 너무 피곤해 보인 거 같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잠을 못 자서 약간 부근 거 같았어 그리고 너무 과하게 멋을 부린 거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빠가 너무 신경 썼구나 그냥 평상시처럼 입지 이야 멋부렸는데 멋이 없었어 아니 그냥 그냥 안타까워서 하는 거지 그래서 보자마자 문자를 보내려고 했는데 뭔가 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했을 거 같아서 반말 안해 이 정도면은 한 12연타 아닙니까? 나만 얘기한 거 아니겠지? 또 얘기하면은 상처 받으려나? 해투식 예능 폭격기 잘하게 돌아왔네 이야 이거 이렇게 컨디션이 좋아지 아니 그냥 제 건강해졌어요 제가 감기도 다 낫고 이래가지고 베테네 할 때는 굉장히 시름시름 알턴이에요 아니 그냥 몸살도 너무 심했고 컨디션이 좀 저주했었는데 지금 다 나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죠 해투랑 상관없어 수신료의 치료법 배성재가 최고지 오빠 이게 뭐야 이 마무리를 아니 아 왜 여름 내 하하하